책 먹고 자랑라이든 상 탔대요! 인공이의 원통 책축제 영상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상 상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책쓰기는 주변에 대한 관심이다. 책쓰기는 내 삶의 자아성찬이다. 손께 쓰는 글쓰기가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. 후회로 이기고 그날하며 성장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야, 너도 책쓰기 할 수 있어. 저 정보 두면 안 돼. 오늘 나는 자파팀 화이팅!